지구동절 저쪽으로 가봐 아니 저쪽 어 불떼기 지구동절 너무 누구입에 몰려있어 아냐 균형감이 얼마나 좋은데 우레기가 설마 우레기 균형감이 얼마나 좋은데 어? 우레기 저 풀 수판가웃대로 가자 먼 밭 사이를 거니고 있는 흙길이네 우레기씨 흙이야 주여 흙을 밟아야지 일어서서 한번 밟아봐 턴턴 턴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차박차박 풀에 발 대보면 안되겠지? 아직은 안쪽에 벌레들이 군충들도 많은 것 같아 군충들도 많은 것 같아 포츠는 뭐야 포츠는 무엇이냐 포츠는 무엇이냐 타락 비어석 짱